이승만의 독립정신 대한민국 사랑회라는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 만든 만화책입니다. 대한민국 사랑회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부정선고를 통해 독재체제를 이어가다 4.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입니다. 이 단체의 대표는 김길자 전 경임여대 총장.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애국운동이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는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결단을 하고서 김길자 전 경임여대 총장의 이승만 숭배는 각별합니다. 학교 교정에 이승만 석상을 세우는가 하면 이승만의 호를 따 우남 애국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. 김길자 전 총장은 또 이승만을 기리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독려하고 학생들의 바자의 수익금을 학생의 동의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국민 권익위가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결국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김길자 전 총장의 각별한 이승만 사랑에 힘을 보탰습니다. 2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대부분은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데 사용됐습니다.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사랑에가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만화책을 발간하는 데 사용한 정부 보조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.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이 만화책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. 대한민국 사랑의 홈페이지에도 이 만화책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. 대한민국 사랑의가 작성한 배포 계획서를 보면 전체 발행 부수는 3,200여 원. 이 중 2,100여 원을 서울 청계광장과 헌법재판소에서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 저희도 우파단체에서 하는 집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들 뿌렸거든요. 그때 그 기록용으로 혹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까? 12월 3일 헌법재판소 앞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실제로 책을 나눠주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. 대한민국 사랑회에 다시 물었습니다. 대한민국 사랑회 측은 길거리에서 실제로 책을 나눠줬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. 게다가 한 번에 수백 권의 책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 영수용도 없었습니다. 이 단체는 또 출판사를 통해 전국 도서관 201곳에 이 책을 배포했다고 주장하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배송 명단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관 내 9개 도서관에 책을 3권씩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. 공공 도서관 아무도 안 뜨는데 책이 공공만의 독립기 중앙에 탈핑했는데 여기 고향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고향시인 모든 도서관 책이 되었거든요. 오늘 한 곳이 있으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없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 1500여 곳에 소장된 자료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코리스넷입니다. 검색 결과 대한민국 사랑회가 발행한 만화책은 없었습니다. 김길자 회장이 2016년 당시 총장으로 재직했던 경인여대 도서관에도 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기 위해 대한민국 사랑회를 찾아갔습니다. 문은 닫혀있고 일주일 전 발송된 택배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. 김길자 회장의 전화기는 꺼져있고 문자를 보냈지만 착신이 금지돼 있습니다. 배포 계획서를 보면 출판사가 직접 600억 원의 책을 도서관에 배송한 것으로 나옵니다. 출판사를 찾아가 어떻게 된 역무인지 물었습니다.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잘못했을까요? 그러게요. 저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3000부 정도 찍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보내준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는 책 배송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송은 안 됐고요. 그러면 출판사에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습니까? 대한민국 사랑회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책임을 정부에 떠넘깁니다. 저희가 합법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는 다 통과한 내용이에요. 그러면 그 합법적인 기간에 거꾸로 물어보시는가 국민 세금으로 발간했고 전국 도서관에 수백 권이 배포됐다고 하는데 실제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책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뉴스타파 황일쏘입니다.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.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. 진실이야. 문화 gigant소 도서관 체키톡